그건 말할 수가 없어. 왜? 무슨 안 좋은 일입니까? 글쎄다. 내 동우야. 예. 삼생이랑은 어때? 잘 돼가고 있어? 그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왜? 동우야. 와, 예. 혹시라도 삼생이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생이한테 잘해줘야 한다. 무슨 말씀입니까? 어쨌든 알았지? 저기, 그 이사는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예요? 때 되면 똑같으니 걱정 마이소.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고요? 대척 좀 마소. 전세를 들어오면 엄연히 계안이라는 게 있는데 저 이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사를 나가라 말아 이깁니까? 아니, 그쪽에서 먼저 이사 나간다고 나한테 큰 소리를 뻥 쳤으니까 하는 소리죠. 알았다. 안 합니까? 돈만 받으면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갈 테니 제발 이제 걱정을, 무슨 걱정을. 그건 그렇고, 혹은 날 어디 이렇게 뺀질거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? 그리고 하고 다니는 꼴로 봐서는 이미 돈 받은 것 같은데. 남이사 돈을 받든 말든 싸돌아 댕기든 버질러 자빠져있든. 아줌마가 알아서 뭐 할긴데요? 아휴, 그 집 아저씨가 안 돼서 그래요.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허거나 혼자 밥상실에서 밥자 쓰시고 그냥 저기서 구슬이나 깨고 앉아계시니까. 놈의 서방 걱정을 아줌마가 와예. 한 집에 사니까 걱정할 수도 있죠. 한 집, 한 집 하다가 한방 소리 나오겠구만. 뭐, 뭐라고요? 이 아줌마가 정말! 아니, 말고. 장식아, 우리 아들. 아저씨 와서 상징 갖고 가래. 아니, 저 옆에 있는 그냥 내가. 윤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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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밥상 좀 들고 들어와. 왜 따라와? 제가 언제요? 지금 따라왔잖아. 우리 어머니께서 밥상 가져오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요. 왜 그러세요? 주인집 아가씨. 조심해, 이제. 헉! 됐으니까 나아. 안 갔으나. 성질내는 것도 귀엽네. 헉. 오늘부터 점심은 회자에서 먹겠습니다. 예. 그동안 점심을 집에 와서 먹었나? 예. 제가 입맛을 영 잃어서요.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니에요. 별 말씀을. 왜들 이러세요? 뭐가?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. 세 분 싸우셨어요? 우리가 뭘? 그럼 우리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제발 친하게 지내봐. 축하하면 애들처럼 싸우지도 말고. 사장님, 사장님 걱정이나. 사이소. 하이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사 드세요. 요새 사사장이랑 무슨 일 있나?